엄청 서럽다 보는데 밤은 서럽고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사셨대요 눈물 나 미치겠다 근데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게 전혀 없어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힘들게 힘들게 살아온 유년 시절부터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았던 적도 있었겠지 없지 않았겠지 근데 좋았던 것보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엄마도 근데 가물이 너무 많다 접신 많이 다니셨죠? 들어보셨죠? 항상 듣는 소리제 가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가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기는 가거든 힘들게 힘들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의리도 있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뭐 많이 내가 두루두루 갖추기는 했으나 그거를 제대로 차 풀어먹고 사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래 여잔데 그냥 꽃같은 여자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는 여자이면서도 남자일깔 타고 살아야 되고 여기에 새카매야 굉장히 새카맨 사람이야 한이 많고 원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열심히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짐이 굉장히 덜한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는 잘 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도 답답해 죽겠거든 근데 풀 수가 없어 왜냐면 나 혼자서만 답답한 거야 우리가 문제가 이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풀리겠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아니거든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 뭐 하세요? 직업이 뭐해요? 지금 자영아 고기집 고기집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니요 애기 아빠 같이 엄마도 고기랑 썰고 막 해? 썰고 보니까 여자인데 여자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신랑 품 안에서 사랑받고만 살 수 있는 여자도 못 되거든요 내가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 여자인 거야 근데 원래가 한 사람 품 안에 살 수 있는 여자도 못 돼요 본인 자체가 재혼한 거지 아유 팔자가 왜 그래요가 아니라 내가 원래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내 팔자가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잖아 근데 지금도 뭔가 부부 사회가 좋아가지고 너랑 나랑 사랑해가지고 죽고 못 살고는 아닌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의리로 정으로 또 한 번 실패하면 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 사는 것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다시 또 헤어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또 한 번 실패하면 정말 잘못될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내 자존심이고 그래서 일을 꺾이물고 살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 좀 마음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야지 엄마가 사는 거가 조금은 더 웃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보려고 하는 엄마 그 자체 그러니까 돈이 없진 않거든요 지금 돈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 그 말 하면 열이면 열이 다 돈이 없어 죽겠대 당연해 근데 본인 자체는요 돈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근데 다른 복은 없어 돈이 막 들어오잖아 내가 이거 갖고서 모으고 싸우고 해야 되거든 근데 돈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엄마가 지금 돈 때문에 큰일 났어 소리는 안 보여져요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 자체가 그래요 어? 머리를 좀 살게 생기거든? 응? 머리를 조금 살게 생겨 아 그래요? 응응응 머리를 조금 큰 돈이 들어가가지고 뭔가가 조금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게 조금 생길 일이 좀 있대 큰 돈이 들어가서 어어 엊그저께 친구들이 모임 돈에서 금 샀어? 금 많이 샀어 엄마? 아니 많이 안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뭔가 큰 돈을 가지고 머리를 살게 조금 생긴데 그거 말고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내가 뭔가 큰 돈을 가지고서 뭔가를 조금 보고 살만한 게 조금 생기겠다 이러니까 어? 어?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누가 돈이 있어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는 사람이야 왜 써야 대출만 갖고 사지 근데 뭔가 조금 살 일이 조금 생겨지겠다 그러니까 뭔가 살 일이 생겨졌다 어? 갑자기 진짜 이렇게 생겨졌다 했을 때에는 이걸 해도 되는지 그것도 잘 의논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는데 답답하다 근데 엄마가 그동안에 정집을 얼마큼 다니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속 시원하게 점잘봤을 소리 나오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누구만 말씀 물어봐봐 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장사하는 곳이 저희가 원래 횟집을 했다가 그 집으로 갔거든요 손님이 뭐 이렇게 없어요 많지 않아요 내가 운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라가 지금 망조다 다 힘들어요 응 근데 또 바꿀 거야 그러면? 아니요 못 바꾸긴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뭐 좀 더 많이 주겠다는 생각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손님이 조금 떨어져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진짜 여기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아이를 이제 케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그 자리로 가가지고 여기다 내가 털을 잡아서 장사를 할 적에 이 자리가 나와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잘 보고 하셨어요? 아니 저는 안 보고 그것도 저희 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애기 아빠하고 둘이 가서 이제 여기다 가겠다고 그냥 한 거야? 응 근데 순서가 잘못됐잖아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는 나와 맞아서 내가 큰 돈을 벌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될 수 있는 자리인지를 먼저 보고서 털을 잡고서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않았고 응 근데 엄마도 고집이 여간 세요 응? 엄마도 눈으로 본 것만 믿어야 되고 귀로 그런 것만 믿어야지 그렇대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못돼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가게 계약할 때 저는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애기 아빠하고 어머님하고 둘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가게를 딱 계약했다고 하길래 거기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근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배제하고 했대? 그럼 자기들끼리 일하든가 한동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됐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지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너는 가게에 처음에는 나오지도 마라 그랬어요 가게는 우리가 바로 잘 들던 너 하던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원래는 안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게 가서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가게 가서도 계속 어머님하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면 싸우게 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이제는 지금 정말 너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긴 한데 다행이다 그래서 그때 가게를 처음 할 때 제가 거기에 관여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지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 집은요 털을 잘 닦아 놔야지 장사도 되고 굴러가게 그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게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손집하겠지? 이게 그죠? 아 그래요? 2평이나 되는데 한 40평 엄마 근데 손님이 전혀 안 오는 가게는 아니다 온다 아 그리고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가게는 분명하다 근데 벅적벅적 시끌벅적하게 막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런 가게는 아닌데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가게는 분명합니다 턴가 엄청 세요 이 가게 턴가요 근데 금방 가게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움직이고 이런 모습도 안 보여줘 그냥 있는 가게 지키고서 터라도 조금 잘 닦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장사가 안 되지 않아요 엄마 내 마음처럼 내 욕심처럼 안 돼서 그게 조금 서운한 거지 이게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 문을 닫아야 되는 가게는 아닌데 아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72년 이 아저씨 열심히 사는데 굉장히 성실하고요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래 아저씨 잘 만났네 그래도 근데 이 아저씨도 일반적인 남자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사는 남자는 못돼요 엄마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엄마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너무 높으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만 조율을 잘하면 엄마 굳이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장사 안 망한다 법정 그건 안 해도 되겠다 아 진짜 그냥 손님이면 엄마 이말저말이 지금 막 나오는데 방송 찍고 있다고 뭐라고 말을 내가 사실 잘 못하겠다 엄마 근데 가게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라면 엄마 지금 시기가 그렇다 내가 아무리 운이 따라져도 나라의 시기가 또 분명히 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엄마가 조금 한커프 비우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엄마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열심히 사는 거 다 알고 있다 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엄마 이러는 거 가지고는 원래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치 엄마는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야 미안한데 술집 여자로 보여줘요 엄마 미안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엄마를 보는데 눈물이 나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 있는 것도 엄마가 해가 되고 손해가 손실이 따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근데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막내둥이가 있어 재혼이 막내둥이가 있어서 진짜 돈을 벌려면 엄마 그거 해야 돼요 여자 쭉 놓고 말고 내 혼자서 그냥 조그맣게라도 술 장사하고 물 장사하고 그게 사실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근데 찢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장사하겠다 소리 안 나오겠는데 엄마가 그거 하지를 못하겠네 다시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끝난 것 같아 원래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손님 같으면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질문 하나 있으면 또 물어보고 빨리 끝내자 막 구독자 처음 와가지고 오는 거다 지금 아저씨도 삼재잖아요 다 가는 삼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삼재 생일달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타거든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야 엄마 그 맵은 하도 왔는데 그걸 아끼려다가 대략 큰일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재 때는 크게 뭔가를 움직이거나 큰 거를 바라면 안 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야 알겠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거든요 지금 막 큰일 났어요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남들은 부러워요 진짜 지금 힘들어가지고 굶어죽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 그냥 그걸로도 위안 삼고서 지내는 게 맞을 것 같다 엄마 아시겠지? 됐습니까? 네